네 안녕하세요. 펌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리눅스에 파이썬 개발 환경 아이디 대표적인 파이참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여기는 파이썬으로 뭔가 이제 칼리눅스에서 파이썬 해킹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인 오픈소스 도구들을 또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파이썬 에디트를 사용하는 건데 특별히 칼리리눅스 쪽에서도 노트패드 같은 에디트 플러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걸로 사용하기를 좀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참이라는 좋은 이제 통합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리눅스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할까 제대로 환경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 뭐 잘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고급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잘 이게 환경들을 잘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파이참이라고 우리가 에디터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게 파이참 그 다음에 제프레인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칼리리눅스가 이제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폰트도 깔고 다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깔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프로그램상 조금 오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 메인 사이트로 가시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툴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이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제 아카데미 버전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프로 버전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제가 한번 블로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 이메일이 있으면은 무료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선택하시면은 윈도우 버전하고 이제 리눅스 버전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제 리눅스용으로 환경을 알아서 자기가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됩니다. 프로페셜 버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학생이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돈을 구입해서 프로 버전들을 사용을 합니다. 확실히 프로 버전이 좁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하지 마시고 세이브를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 환경 같은 거는 설치를 좀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본으로 쭉 환경을 설치하셔도 이 파이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불러옵니다. 칼리 니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리 니눅스 이제 파이선 2하고 이제 3하고 같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알아서 같이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 xvf 그 다음에 파이젬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되고요. 자 압축을 다 해제하시면은 이쪽으로 폴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은 경로를 바꾸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있죠. 빈 쪽으로 가시면 이제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참, 요 sh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 환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설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치보다는 실행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ex 파일로 이제 윈도우에서 설치할 때도 이런 화면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실행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설치 없이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기존 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라이센스 관련된 정책 그런 것들 컨테이뉴 하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뭐 샌드 유저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공유하는데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있죠. 뭐 라이트나 이제 뭐 다크 형태로 할 것이냐. 요즘은 요걸 모드로 사용하죠. 눈이 좀 아프기 때문에 요걸 오른쪽은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할 것이냐. 프로젝트 만들었던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스크립트 생성을 하면은 이쪽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크다운이나 R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 빔, VIM 에디터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려면은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치 과정보다는 그냥 설정 일부 파일만 이제 설정하고 나머지는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명은 파이썬, 칼리닉스에 맞게 파이썬 해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실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요 파이참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환경들을 불러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기다리시면은 얘가 환경들을 이제 버추얼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버추얼 환경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별도된 독립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파이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은 이제 나머지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환경으로 버추얼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눌러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파일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헬로우 파이썬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똑같이 파이썬 헬로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되죠.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을 조금 설정을 할 거고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이 환경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파일 시스템 세팅 쪽이 아니군요. 파일 컬럼과 에디터 쪽에 보시면 폰트 있죠. 이거를 적당히 한 요정도 크기 요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화면이 내려갔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OK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린터는 잘 찍힐 거고요. 프린터는 다 찍힐 거고 여기다가 일부 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선언해서 어떤 것도 환경을 쓸 것이냐 이렇게 선언을 좀 하긴 하죠. 그래서 env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선언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mport sub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자동 완성을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요게 좋죠. 요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세스라는 모듈을 불러올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cmd 어떻게 보면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shell이죠. shell에 있는 명령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shell 명령어들을 좀 더 자동화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순서적으로 서브 프로세스를 콜을 해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세스 콜 그 다음에 ifconfig 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되시면은 ifconfig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nested-na 누르시면은 똑같이 이 프로세스가 동작이 되면서 명령어와 찍힐 겁니다. 그래서 런을 위쪽에 보면은 alt-shift-f10인데 칼리눅스에서는 요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런을 해서 여기서 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리눅스가 키가 좀 잘 안 막힌다고 할까요. 이 안에서요. 이 버츄 환경에서요. 그래서 파이썬 헬로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ifconfig 정보가 정확하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가 알아서 여기에 버츄 환경에 이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칼리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편집을 할 때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빔, VIM을 사용하면은 조금 적응하기 힘들거나 편집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